K-4Z 안녕하세요 K-4Z Z YUN 안녕하세요 K-4Z Z YUN 중 aims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읍에서 유통 있는 마더보드를 소개할 시간이죠 ASUS 제품 에이수스 ROG 스트릭스 B250F 게이밍 제품입니다. 네. 에이수스의 ROG 라인 하면 리퍼블릭 오브 게이머즈, 게임공화국 특별한 아이덴티티가 살아있지 않겠습니까? 네 맞습니다. 고급 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? 네 그렇죠. 그런데 최근에 X299나 X399 하이엔드 보드가 많이 나오는데 왜 하필 B250입니까? 물론 지금은 X299, X399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시장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장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이 바로 B250 칩셋을 탑재한 메인보드이기 때문입니다. 그렇죠. 그런 라인들은 70만원, 60만원 보드가 비싸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.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구매를 많이 하는 제품이 B250. 네 맞습니다. 그런 제품이 될 수가 있겠죠. 네. 에이수스는 대말에 위치하고 있는 PC 컴포넌트를 제조하고 있는 메이저 회사 중에 하나고요. 지금 메인보드 시장에서는 점유율 1등을 달리고 있는 정말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. 에이수스가... 괜찮아요. 아는 힘들어. 에이수스가 일반인들도 알 정도로 그만큼 유명한 그런 브랜드죠. 네 맞습니다. 제 친구 중에도 실제로 물론 발음이 틀리긴 했지만 자기가 저한테 커미트를 부탁할 때 꼭 아수스 제품으로 해달라고... 아수스... 얼마 안 됐어요. 에이수스가 아직. 네. 제품에 대한 간단한 특징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? 어떤 게 있을까요? 먼저 이 제품을 보면 ROG 제품의 보유의 색깔이라고 할 수 있는 약간 무채색결의 색깔이 적용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칩셋 방열판을 보시면 ROG 로고가 딱 들어있는... 그리고 요번 세대에 나온 게 여기 폴리곤 형상화된 칩셋 방열판에... 네네네. 굉장히 이게 고급스러우면서 좀 어묘한 분위기를 풍겨요. 네 맞습니다. 그 외 주요 특징이 뭐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뭐 그 특징으로는 전원부 방열판도 스트릭스 특유의 검은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고요. 알루미늄은 고급스럽고... 그리고 우측 상단에는 RG 밸리드가 적용되어 있고요. 그리고 또 게이밍 시리즈답게... 뭐 슈프링 이렇게... 사운드 카드에도 소닉 레이더 같은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여유 메모리를 이제 좀... 링캐시로 활용해서 퍼포먼스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게이밍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소닉 레이더는 이제 쉽게 말해서 게임을 하고 있는 도중에 만약에 한시방에서 소리가 들면은 그 한시방에 소리가 들린 위치를 모니터상에 표시를 해줍니다. 어... 위치를 이제 디스플레이상에서 표시를 해준다고요? 그게 내부 유틸리티가 있습니까? 네네. 그럼 FPS게임이나 그런 게임들을 할 때 사운드 플레이 그러니까 저쪽 뒤에서 살짝 접근하는 그런... 네. 그런 플레이너보다... 적들을 포착할 수가 있네요. 그러니까 기존에는 헤드폰을 착용해서 소리의 방향을... 플레이어가 좀... 체감하는... 그런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이제... 이 소닉 레이더 같은 기술은 아예 모니터상의 위치를... 방향을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미니미를 봤을 때 우리 팬이 아니라면 당연히 적이겠죠? 어... 이게 제대로만 구형이 된다고 하면 이건... 게임에서 승패를 좌우할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... 네. 요즘에 가장 인기 많은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에서도 이 소닉 레이더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유저들이 정말 요괴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... 재밌는 기능입니다. 이 장점들이 여러 개 있는 건 알겠어요. 네네. 우리는... 조명한 커뮤니티이자 미디어 아니겠습니까? 네. 맞습니다. 단점 좀 까주세요. 어... 좋은 것만 없을 수 있습니까? 이제 또...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지. 단점은... 네. 물론... 이게... 굳이 찾자면 저는 좀... RGB LED가... 예. 앞면에 있었으면 더 아이오아머 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... 뒷면에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. 예. 그리고... 이... 가격대는... 정말... 단점을 쥐어짜내려고 지금 노력하는 게 보여요. 네네. 자 그러면... 큰 단점은 없다. 네. 그러면 그... 가격... 요런 거... 가격이 어느 정도쯤 포진되어 있는지 그것도... 민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?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서... 아무래도 이 제품이 B250 칩셋을 탑재하는 메인보드이기 때문에 가격에 더욱 민감할 수 있는데요.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게... 다양한 게이밍 게능을 탑재하다 보니까... 가격이 B250 칩셋 메인보드에 비해서 좀 비싼 감이 있습니다. 그렇죠. B250 하면 좀 어느 정도... 일반적인 제품 아니겠습니까? 네. 맞습니다. 쉽게 구매할 수 있는데... 그것보다 조금 더 높게 가격대가 퍼진됩니다. 네. 맞습니다. 굳이 지적하자면 단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. 이게... 지금 가격이 저희 에누리 같은... 가격비교 사이트를 보면은... 16만원 정도에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... 좀 다소 B250 보드치고는 비싼 가이냐라고 할 수 있죠. 가격이 단점이라... 아쉽긴 조금 아쉽네요. 뭐... 그건 소비자한테 판단할 거니까... 네. 자, 그럼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... 코잇에서 유통하는... ASUS ROG B250F 게이밍 시리즈인가요? 네.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 아세요? 네. 풀네임 다 외우기 정말 힘들어요. 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뭐... 중독님께서 살펴보신 거 간단하게 좀... 이제 요약을 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어... 가격 부담이 되시는 분들에게는... 이... B250 게이밍 메인보드가... 네. 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... 음... 네. 그죠. 네. 이상 퀘이사전 치료! 퀘이사전 중독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